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저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알려주셔서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에게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내게 알려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행동할 때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인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실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이 사단에게 완전히 제압당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이 사단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 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실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단에 완전히 제압당한 이 땅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바다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부르신 바다 모든 지식과 보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지금 이 모든 지역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랩렌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으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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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